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탄진입니다 정말 이렇게 또 상을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게 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되어 너무너무 우리 아미!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 항상 고생 많았고 우리 멤버들도 너무너무 사랑해 공식석상에서 당분간 또 못보게 될테지만 다음에 또 좋은 음악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